경찰국 서치는 과거 치안본부로 되돌아가는 내무부 시절 치안본부로 있을 때 경찰이 정권의 합수인이다 경찰은 견제 기간 없이 공룡 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안부가 통제하는 게 가장 위험한 통제 방법이 경찰이 절사받는다는 주의 이유가 뭐냐면 과거와 같은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 경찰 절대 혼자 주시면 안 돼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 단체로 삭발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입니다 앞으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철회할 때까지 매일 3명씩 삭발 시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머리를 깎은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제복을 입은 현역 경찰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두고 정부와 경찰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릴레이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였고 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며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국 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처음 삭발 시위를 주도한 것은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삭발을 한 민관기 경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저는 치안 현장 최일선인 지구대에서 112 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29년 경력의 하위직 경찰관입니다 우리 경찰은 과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과 손잡아 선거에 개입하며 경찰 정보력을 이용하여 정치권을 사찰하는 등 정권의 한여 역할을 한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해만부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러 철회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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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부터 며칠 뒤 민관기 경위를 다시 만난 곳은 세종시의 행정안전부 청사 앞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경찰관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안부 정문 옆 천막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민관계 경위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단식 투쟁이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단식 농성장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때요? 괜찮아? 아이고, 다들 좀 펄쩍 받았네 장사관들이 다들 한몸이니까 산막과 한때지니까 좀 힘들어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한 3명씩 삭발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사실은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왜 네가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느냐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럴만한 계급도 아닌데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에서 경찰 조직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에는 뼈아픈 과거사가 있습니다 정부 수립 당시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치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은 불법 선거에 관여하고 시민을 탄압해 악명을 떨쳤습니다 4.19 혁명 이후 정부는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치안을 다시 내무부 장관 관장 사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를 거치며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얻었습니다 영화 변호인하고 1987에 나오는 경찰은 사실입니다 영장 없이 연행해서 감금하고 그리고 고문까지 자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고문을 통해서 무고한 젊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1987년 초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물고문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여름에는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민주헌법쟁치 국민운동본부라는 불순단체가 오는 6월 10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성공의 대성당과 전국 각 지역에서 대규모 군증을 도원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일제히 개최하려 하고 있고 독재 정권과 결탁한 경찰의 폭력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그것이 바로 60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중립화의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와 괴력같이 하고 있거든요 경찰의 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우리나라 국민들 덕분으로 경찰이 냉혹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중립화 법안은 국무총리 소관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해 위원장은 국무위원급으로 하고 4명의 위원은 국회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당 여소야대 시절이었는데 그때 야3당이 다 똑같은 거유산안을 냈어요 경찰위원회가 치안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경찰청이 한다 그러니까 경찰청은 경찰위원회에 속하는 거고 뇌물을 배제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짜서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여야 3당이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합당을 하면서 갑자기 법률안을 갖다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던 것을 냉혹장관 소속으로만 바꿨어요 경찰위원회나 경찰청이 다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된다 이렇게 구조는 똑같아요 다시 내무부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이후 30년간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치안사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당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불과 한 달 만에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6월 21일 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관련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규칙도 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대답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표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행안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치안본부 시절 수많은 시민을 고문했던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관들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 제복을 입은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3보 1배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모든 기회는 국민에게 오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경찰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법이 시행된 1991년 당시에도 정부가 내무부에 경찰국을 만들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내무부는 경찰을 놓아주라라는 죄하에 사설을 낼 정도로 그때도 똑같이 경찰청 독립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반대 여론이 있어서 당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과 야당,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였습니다 불만은 상당국은 없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될 경찰국에는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를 두고 이상민 장관 자신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발표가 나온 뒤 전국의 경찰서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랐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연다는 공지였습니다 과연 이 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현직 경찰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14만 경찰이 경찰관 전용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좀 인기 있고 관심이 있는 글은 조회수가 만 건이 조금 넘으면 큰 관심을 받아요 왜냐하면 교대 근무도 하고 또 하는 업무가 아주 매우 천차만별하거든요 그리고 일이 바빠가지고 게시판에 못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한 만 건 정도면 큰 관심이고 2만 건 정도가 넘었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크게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엄청난 관심을 받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알림이란 제목을 단 이 글의 조회수는 무려 4만 2천여 건 응원한다는 실명 댓글도 무수히 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울산중부경찰서장 유사명 총경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부임하시자마자 경찰 제도개선위원회라는 족보도 없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고는 그 주장을 가지고 두 달 만에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죠 7월 23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의 응원을 받으며 경찰서장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경찰청의 입장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지휘부회의는 기도가 약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경찰청장 내정자도 조직 내 구성원들이 다 산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게 아닌데 우리 생각을 좀 모아서 알려야 되겠다 이날 직접 참가한 총경은 56명 133명이 화상으로 참가했고 357명이 동참의 표시로 무궁화 꽃을 보냈습니다 아직 안전 걷는 애가 도로가 나오는 기분이야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 뭐 갓네 떠나볼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나올 때는 진짜 절박해서 나온 거라고 왜? 그 옛날 그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선 거야 아니 거리에서 왜 제도 없는 사람을 끌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법적한 거? 야 그런 게 뭐 필요했어? 이런 세대였거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징겨먹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걸 우리가 겪었던 세대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31명을 다시 그 시절을 돌아가자는 거잖아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유사명 총경이 전국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 많은 총경분들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경찰국 신설법안의 입법 절차가 위법성 시비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각계 각청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에게 대기발령 인사 조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소명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매우 비참하죠 뭐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토요일에 회의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3일 후인 월요일날 점심때 경찰청장 내정자와 만나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때 어떠한 얘기가 나왔는지 전달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회의 끝나자마자 울산으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대기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익은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 지휘부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행안부 장관 등 윗선에서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욱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휴일에 관외 여행 신고 등 절차를 밟아서 모인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경찰관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번 징계와 감찰은 이미 경찰국을 통한 인사장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2.12 쿠데타 하나회라는 임의 담기조차 역겨운 반민주적 조직을 들먹이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평회한 행안부 장관 스스로가 회의한다고 쿠데타면 뭐 평검사 보검장 지검장회의 예전에는 평검사회의에다가 검찰총장 물러가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물러가라는 게 더 쿠데타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평검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3년 이후 총 6차례 하지만 그들에 대한 징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모인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이와 같은 정부의 이중잣대가 공정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도 손에서 잘 안 잡히거든요 검사들은 평검사회, 부장검사회 하면서 벌써 몇 번씩이나 검사회의를 주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질기도 높고 힘도 세니까 괜찮고 경찰은 직급도 낮고 힘도 없으니까 이건 국기문란이다 당신들은 감찰을 받아야 된다 행사처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정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경찰청사 앞에는 근조 화환이 줄을 이어 배달됐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무부, 즉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경찰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한 지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는 경찰국을 출범시켰습니다 경찰법이 시행된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내무부 경찰국을 만들려다가 여론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는 경찰국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경찰국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후배인 이상민 전 판사를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취임과 함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지금 이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생기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부터 경찰의 권한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수사권은 검사에게만 있었어요 검사에게 있었던 것이 2021년부터는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에 나눠진 겁니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검찰의 수사권이 두 개밖에 안 남죠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최근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을 경찰이 일부 가지게 된 것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당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더더욱 생각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산하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시기 민정수석이나 시안비서관이나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헌법과 법률에서 명한 행정지휘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즉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 이런 행정체계를 갖춰나가자는 겁니다 즉 비정상화였던 것을 정상으로 바꾸고 불법으로 행해지던 권력 행사를 합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없다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는 검찰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국을 둘 수 있습니다 반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경찰 업무인 치안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으니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있어야지 아니 그건 보고 말씀하셔야지 내용을 좀 보고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최고 감독자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찰국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는 치안이 일부러 빠져 있어요 일부러 그리고 치안 사무 관장기관으로 경찰청이 따로 있습니다 아예 실수로 뺀 게 아닙니다 일부러 뺐다는 건 역사를 통해 증명돼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치안 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아닌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지휘하기 위해 지휘 규칙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으로서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장관이 외청을 지휘할 수 있다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휘는 정부 조직법 실조 사항에 있을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요 정책 사항이 아닌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도 지휘권이 있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경찰의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규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충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운영 및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승인 사항 중에서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든가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소개에도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왜 자문기관으로 폄하되어 온 것일까 일단 30년 전에 국가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될 때 경찰법상 좀 꼼꼼한 규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30년 전에 입법의 미비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입법의 미비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령으로도 어느 정도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킬 수 있어요 힘을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까지는 그 작업을 하지 않은 거죠 경찰력을 좀 활용할 또는 이용할 해야 했었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시키지 않은 게 아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시첩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다름이 아니라 최근 경찰국 심사 관련해서 그냥 위원님, 위원장님 개인 의견이라도 조금 여쭙고 싶어서 왔거든요 오늘 경찰위원회가 있고 제가 경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경찰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서 공보를 통해서 언제나 저희 위원회가 이사를 바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후 국가경찰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 청장 지휘규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활동했던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권고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나친 오버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